안녕하세요. FB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드번호가 068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오후 1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종목은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셀트리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실적이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 바이올루 시뮬러들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램시마 그리고 이 트록시마 그리고 이 램시마 SC와 그리고 이 호주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최근에는 이 중화항체 치료제로서 그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백신이 백신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하이자 백신이 보급 중인데요. 지금 미국과 그 다음에 이 영국에서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하이자 백신이 계속해서 지금 부작용이라고 불리죠. 이 부작용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점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백신이 보급은 됐지만 백신이 보급은 됐지만 부작용이 존재한다. 좀 불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이 지금 100%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치료제 개발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고 시간이 여기는 23만원부터 올라왔기 40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지 여기가 고점이라서 내려막길을 가는 그런 시점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 중화항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상 이상에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고 결과는 아직, 결과는 아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화항제 치료제는 이 선생산이, 선생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판매는 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임상 상상을 통과가 안됐기 때문입니다. 임상 일상에서는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결과 발표에 따라 주가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임상 이상이 실패로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내년까지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들어가세요라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분명히 실적도 잘 나오고 모멘톤도 좋지만 23만원 대비해서 40만원까지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어주는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쉬어가는 타이밍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가가 하락이 나와도 보유 전략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잘 들고 계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던 휴미라라든지 또는 이 아바스틴 그리고 이 졸레어 졸레어 그 다음에 이 스텔라라까지 해서 앞으로 출시될 출시될 이 바이오 시밀러들이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아주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이 40만원을 다시 넘어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그런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지금 들어오시게 됐고요.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여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으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 여기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이 나와주고 있다. 내려보시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실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